꼬리 이게 뭐냐? 곰이랑 사는지 마누라랑 사는지. 진짜 관리를 해야 되나? 맘카페 아줌마들 사이에서 붓기를 확 빼준다고 소문이 자제해. 푸석푸석한 게. 여기 탄력 떨어진 거 좀 봐. 꼬리 보습의 짱이라고 하니까 탱탱해져다. 전신 건강을 좌우하는 아주 기둥 같은 존재가 있는데요. 심혈관 질환부터 백내장, 탈모, 관절염, 전신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. 피부와 전신 건강을 한 번에 지킬 수 있는 미라크푸드 공개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관절염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.